D-10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 한 이유가 D-10일 남았으면 벌써 아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끝나기 뭘 끝났습니까? 열흘 동안에 공부할 분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치 러셀에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엘리비터 열리자마자 써있는 멘트 하나가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였거든요.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제가 온라인 런칭하고 딱 1년 지났을 때예요. 엘리비터 딱 열리는데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를 딱 보자마자 그날 수업 못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계속 눈물이 나갔고 자 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 모습 봤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온라인 인강하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여러분들 10일 동안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엄마 아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꼭 엄마 아빠를 위해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사람이자 엄마 아빠의 자부심인 여러분이 자부심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일 남았고요. 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특히나 제가 이제 여기서는 2등급 학생들을 위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빈손삽을 다 찍으면 확률적으로 2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문장사리 두 개 다 풀라는 얘기 아닙니다. 2점짜리는 맞추는 공부를 해야 돼요. 2점짜리 맞춰낼 수 있으니까 2점에 배점을 준 거고요.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시고 엑스레이로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요양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문은 뭐라고요? 맨 밑에 박스가 주제문이에요. 대입학과 출제는 똑같은데 사실 풀이 방식만을 원한다면 대입학보다 쉬운 문제가 바로 40번의 요양문입니다. 왜요? 빈칸 기준에 뼈대만 잡으면 돼요. 그럼 그것만 답하면 되거든요. 단어 두 개만 맞추면 되는 문제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딱 찍어드립니다.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자 오재원 중에 오답직의 원리 1번, 3번, 4번 딱 이 3개 지문만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장 삽입은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난 절대 중복 답은 주지 않을게 이게 의도란 말이에요. 줄거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지시연결 대명사 위치 알려주고요. 박스에 힌트 있으면 대입하면 되고요. 박스에 힌트 없으면 줄거리상 튕기는 곳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엑스레이 요양문 파트의 1, 2, 4번이에요. 딱 이 질문은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설명드리지만 주제별 PDF 무료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궁금하시면 모르겠으면 Q&A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문제도 꼭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일 남았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부심이에요. 조금만 더 자랑스럽게 공부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